안녕하세요 루테이입니다 오늘도 어몽어스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걸리면 벤트쇼 하게 해줘 입니다 자 우선 임포스터 걸렸구요 이 컨셉은 사실 요즘 이중트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중트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따가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고 나면 일부러 막고라를 하기 위해서 걸릴거에요 완전 사람들 보는데 앞에서 죽일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번 살아남은 후에 스킵해달라고 하고 벤트쇼 보여준다고 구라를 친 다음에 그러고나서 사람을 죽일겁니다 벤트쇼 안하고 벌써 한명을 죽여가지고 제가 좀 떨리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게 애들이 뭘 잡질 않는다 신고도 안하고 이거 무조건 죽여야될거 같은데 안 죽일 수가 없어 앞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 발견됐다 내가 아까 죽인게 핑크였나 오케이 다음에 막고라 하기 좋을거 같아요 어디? 아니 잠깐만 아까 두명 나갔고 내가 두명 죽였고 그러면 우리 노랑이는 뭐했지? 애들이랑 같이 있었나? 원자로 쪽? 나는 창고였음 민트를 의심하겠다는데 근데 이번에 못잡으면 원래 시민쪽에서 좀 불리하긴 해요 불리하긴 해가지고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쉽게 끝나가지고 두명 나가고 제가 두명 잡아서 빨강도 오른쪽에서 왔다고? 오케이 빨강 닉네임이 동선 보고 인포 맞춤인데? 동선 파악 중이래 시간 없어 난 스킵 눌러야겠다 오우 둘이 스킵 눌렀다 막고라 간다 근데 막고라 안가도 노랑이 죽이고 내가 죽이면 될거 같은데 하지만 막고라가 재밌으니까 민트 쫓아다니자 민트를 막고라를 해봐야겠다 재밌겠다 민트가 죽였다고 하고 막고라 해봐야지 해보고 싶은데 막고라 거기 왜 닫아? 내가 닫은거 아닙니다? 아니 민트 죽이면 안돼 민트랑 막고라 하기 좋아 오케이 빨강을 죽이고 신고해 민트 키키키 칩니다 오케이 경크임 나 경크야 민트가 원자로에서 CCTV실 사이에 위에 있는 길에서 죽임 봤다 아니 근데 잠깐만 이런 게임 끝나지 않냐? 아니 아니 잠깐만 너무 잘해가지고 욕하지마 걸린다고 욕하는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보였으면 그냥 인정하자 나는 걸리면 벤트 쇼하려고 이름도 이름도 이렇게 했다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잘해가지고 아 이러면 안된다니까 이게 컨셉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게 가끔 너무 잘 풀리는 판이 있어요 근데 이런 판은 안 올릴 수가 없어 내가 잘했는데 안 올릴 수가 없잖아 오케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승리해버렸네 어허 우리 애들의 그 이야기 좀 들어볼까 아 벤트 쇼하고 싶다 아 미안하대 자 우선 인포 다시 걸렸습니다 아 또 나간다 아 이러면 안되 아니 내 컨셉을 해야되는데 다들 나가버려서 막고라도 못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적당히 잘해야겠는데 오케이 내려가보자 쟤 혼잔데 오케이 해놓고 어떻게 할까 전기실 일단 닫아놔 못찾게 저 동선 좀 안걸리게 전기실 닫아놓고 이거 하는척 갑시다 어 내가 죽인건 분홍 아니었나 아니 다들 너무 잘하고 너무 나가가지고 뭐가 안돼 갈? 빨? 갈을 하라고 한건 노랑인데 야 이러면 이러면 어려워지는데 그리고 왜 빨인데 어 아 그럼 갈 아니면 노인데 갈은 빨이라고 하네 왜 빨은 왜 빨 아니면 갈임? 아 빨이랑 갈이랑 시체 위에 있었다고? 무슨 말이야 아 말을 되게 어렵게 하네 되게 헷갈렸어 아 고민되는데 지켜주면 걸릴 것 같고 노랑 판단으로 하자 하자 본게 노랑이니까 빨하고 아니면 갈 오케이 오케이 아 또 또 이겼네 아 진짜 야 뭐를 아니 그만 이기고 싶어 이러면 안 된다고 오케이 갈거고 만약에 갈까지 아니다 그러면 노랑이다 아 근데 어차피 이번에 못하면 어차피 지는 거 아니? 가리가 확씨 있다고 거짓말이시긴 하는데 음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노랑이가 확씨는 아닌데 노랑이가 아까 봤다고 했고 근데 처음엔 가라고 그 다음에 빨 하자고 하긴 했거든 그럼 노랑? 난 좀 어렵다 사실 본게 없어 아까 항해실 쪽이었거든 킵 하기도 애매하고 난 초록 판단 로 따라서 갈게 초록 누구함? 초록 누구했어 초록 따라함 아니 아이씨 아 이거 괜히 잘못했다 들킬 것 같은데 어? 애들 다 노랑했네 아니 아니 게임이 밴드초를 하고 싶어도 막고라를 하려고 해도 막고라를 못해요 게임이 너무 잘 풀려 요즘 기본적으로 두 명은 나가버리니까 자 인포 또 걸렸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본다 아니면 막고라를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냥 그냥 완전 빠르게 막고라 좀 해볼까? 그냥 초반에 킬하고 신고 내가 해 야 이거 막고라로 갑니다 주황 경크여 항해실 좀 빠르게 죽였나 보 제가 내려가다가 봤어요 주황이요 주 오케이 주황 신고 제가 했습니다 맞아요 주황하고 곧 저 하세요 이거 1킬이라로 하자 어 주황 나갔다 주황 나가버렸네 킵 거고 킵하고 두 명이면 나 하면 되지 오 오 오 깜짝아 저 근데 걸려요 어차피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 오히려 우리 연두는 의심 안 당하겠다 아니 컨셉 해보려고 그냥 이거 했다 소 야 소집이 너무 긴데 야 얘들아 야 벤트쇼나 해야겠다 야 소집 시간이 뭐 이렇게 기냐? 내가 만든 방도 아닌데 얘들아 여기 벤트쇼 한다 안 볶어? 안 볶으면 나 짜증나는데 여기서 벤트쇼나 해야겠다 여기서 어 신고했다 나 벤트쇼 하게 해줘 나 노랑아 혹시 봤어? 노랑이 보라고 벤트쇼 했는데 노랑이가 안 봐줬어 킵하고 나 벤트쇼 봐줘 아니 확실히 나인데 파랑은 뭐하는 거야 나 벤트쇼나 봐줘 킵하고 벤트쇼 한번만 봐주세요 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해? 민트하자 연두하자 파랑하자 야 잠깐만 연두 땐 연두했을 것 같지? 그럼 나도 연두를 하면 킵이 날 거야 오케이 좋은 선택 좋아요 좋아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 이런 킵까지 계산해서 해버리는데 이게 굳이 의미가 있나 싶어? 얘들아 벤트쇼 봐줘 아이고 아니 내가 너무 고였나요? 진짜 킵해버렸어 내가 너무 고였나봐 뭘 어떻게 일단 벤트쇼는 했다 벤트쇼 그런 것처럼 밀고 가게 막고라도 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투표가 길어가지고 긴급회의가 길어가지고 여기 편하게 하긴 했어 연두 너 때문에 애들이 벤트쇼 안 보잖아 연두가 너무 잘 죽여 사람을 벤트쇼 못했어 벤트쇼